사드랑 스틱이라는데? 또 누구죠 형님? 고양발명이 아는 분들이에요? 아 스펙독트? 아아 오케이 이방 11연승 깨도 되나요? 외국인인가? 가능하냐구요? 어떤거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털네이틴 아니 근데 이거 12시 쿨이형 아니야? 아닌가? 구특이랑 친하고 40대라고요? 아이디가 더 네임피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스 아니 골 넣었다고 스파이브 퍼즈 걸고 골 외치고 있는데? 골이라고? 어 이분들 텐션이 높네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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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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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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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페 뭐야 정신분기하고 나가는데 뭐야 마페하고 나가는데 고맙습니다 누구지? 스펙이랑 한명은 스펙인것 같고 두명은 누군지 모르겠네 아 혼토형이요?